안녕하세요. 김포중앙에서 다시 뵙겠네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김포중앙에서 제가 추석에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추석 특강을 준비했는데 이 추석 특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부동산세법 최종점검 시, 코, 태 해가지고 시험에 꼭 나오는 대마별 핵심 체크라기에서 이론 핵심 정리를 하고 이론을 지금 이론이 아직 덜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험이 임박했는데 시험이 지금 한 50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50일 남았어요. 50일 남았는데 이 50일 동안의 이론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또 기출 지문 중에서 완전히 핵심되는 것만 모았어요. 기출 지문 핵심 체크를 반영해 드린 거예요. 또 2024년 개정된 법령을 아직도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험에서 개정법이 어디까지 출제될까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 개정된 내용을 전부 반영했고 또 있어요. 2024년 중개사 시험이 아닌 다른 자격 시험에서 출제되는 지문이 어떤 건지 타 자격 시험의 기출 지문을 완벽히 분석해가지고 시콕택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 최종, 점검, 일명 파이널 시콕택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세법의 단계나 마무리 뭘로 할 수 있어요? 네. 시콕택 를 하시면 돼요. 세법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정리로 하시면 되는데 추석 특강으로. 추석 특강으로 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추석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언제 할 거예요? 9월 18일. 발음 정확히 하셔야 돼요.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에서 6시 30분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6시부터 시작을 하면 오후 6시 30분 정도의 종료가 될 건데 교재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교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에 오셔야 되고 만약에 이 교재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 교재를 지금부터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김포중앙학원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031-985-007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아마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이론과 중요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모아가지고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정리로 찾아올 건데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험에 나오는 모든 부분을 그날 하루에 다 잡아드릴 거니까 세법이 아직 안 되신 분이라면 그날 9월 18일 날 딱 하루만 투자를 해보시면 세법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재 표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이 교재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교재를 활용을 하시고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교재가 지금 없는 분이라면 먼저 사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한 번 정도 보고 오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교사 2차 파이널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핵심 체크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면 부동산세법 최종 점검해가지고 어떤 어떤 내용들을 이 교재 수록했는지를 메모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 9월 18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김포 중앙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정리를 진행한다. 꼭 기억하세요.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별 정리를 테마별 정리를 반드시 저와 함께 김포 중앙학원에서 같이 한 번 해보시면 반드시 세법은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래도 궁금하다. 그럼 궁금증 해결은 031-985-0077로 전하시면 돼요. 985-0077 김포 중앙학원이니까 아마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쪽으로 전하셔서 문의하시면 추석 특강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됐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교재 2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취득세 특징. 아주 단순하게 잘라놨죠. 우리 교재 지문 길게 나왔던 것을 핵심만 추려가지고 핵심만 추리고 이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올해 다른 자격 시험에서 세 군데에서는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핵심 이론과 기출 지문 핵심 체크를 이론과 기출 지문을 서로 혼용해 가면서 이론하고 기출 지문을 확실히 딱 잡아가면서 하루의 세법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아직 세법에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9월 18일 반드시 기억하시고 9월 18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김포중앙에서 진행하는 식국대 과정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네요. 또 이 페이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의제치득. 의제치득은 토지의 지목을 딱 나오는 순간 뒤에 가액 증가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가액 증가 또 설립 시 제외 설립 시는 과점 주중하셔서 세금 안 내.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기출 지문 핵심 체크해서 다시 잡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너무 늦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 임박에서 하면 더 기억이 잘 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날짜만 기억하세요. 9월 18일 김포중앙에서 진행하는 식국대 과정 반드시 내가 드려야 된다. 나만 들으면 안 되죠. 같이 공부하신 분들 같이 손잡고 손잡고 같이 오세요. 어디로? 김포중앙으로 오시면 김포중앙에서 세법 안 되는 거 모두 다 잡아 드릴 테니까 9월 18일만 기억하시고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 정도까지만 하루만 투자하시면 세법은 확실히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세법은 9월 18일 딱 하루만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네요. 저는 이번에 시작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꼭 합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식국대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특강 들으시면 돼. 이거 들으시고 쪽집게 50센에 나와 있는 문지하고 여기 밑에 있는 보충이론을 반복해버리시면 분명히 세법은 단기간에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국대 과정을 하루에 소업을 들으시고 소업 한번 듣고 두 번만 반복하세요. 두 번만 반복하시면 책 분량 얼마 안 되잖아요. 다해서 몇 페이지인가 보여드릴게요. 66페이지네요. 다해서 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60페이지를 시험 보기 전에 딱 세 번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만. 세 번만 보시면 시험장에서 10개 이상 맞춘다니까요. 하루에 10개를 맞추시고 이번 35회 시험에서 끝낼 건지 36회로 넘어갈 건지 여러분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이 부족하다. 9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저희 김포중앙학원에서 식국대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날 세법은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도록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국대 과정은 언제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추석 특강. 세법 식국대 추석 특강은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하는 식국대 과정을 놓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문의는 031-985-0077로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맞춤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자, 저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여러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9월 18일 오전 10시까지 김포학원으로 오셔서 식국대 과정 함께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 제가 끝까지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35의 세법 잡아보시죠. 자, 여러분 화이팅!